중국이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더 많은 석유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양국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바이든의 외교 정책에 대한 시험대로 여겨집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 중국이 이란과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입을 크게 늘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산업 전문가는 공급이 통제된 시기에 중국은 암시장에서 할인된 석유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차이誘운입니다. 중국은 절오 바이든의 눈을 올 rév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쉽네요. 데이터 업체인 K-플러는 중국이 이번 달 이란에서 90만 배럴 이상 수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2년 전 이란의 석유 금수 조치를 취한 이래로 가장 큰 금액입니다. 그는 20년 전에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각자의 길을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석유 거래를 추적할 중앙 거래 정보 시스템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호프마이스터는 중국은 미국을 쇠퇴하는 제국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 정권은 자신에게 적합한 법률만 따를 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이 함선을 보내 중국의 암시장 석유를 압수할 수 있지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와 국제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NTD 뉴스였습니다.